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대선 막판, 아주 가장 중요한 경쟁 화두로 지금 등극했습니다.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일단은 팟캐스트를 잘 활용하는 트럼프의 모습. 트럼프가 2016년에 대통령이 될 때 트위터를 잘 활용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트위터에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멘션을 날리면서 상대편을 자극하고 자극해서 굉장히 자중질환도 일으켰지만 계속 이슈를 선점했다. 화두를 일단 던져서 이슈를, 눈길을 끄는 데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죠. 싸움을 불러일으키고, 너무 극단적으로 가서 자신의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국회에 난입하는 일이 벌어져서 이런 법적인 문제는 안 좋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열광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어차피 선거는 아예 그냥 선거에 관심 없는 사람은 평생 관심이 없고요. 정치인이 자기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런데 어차피 그 표를 던질 사람들을 흥분시켜서 이 선거 투표전에 끌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때는 트위터를 잘 이용했고 지금은 팟캐스트를 정말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좀 아쉬운 부분은 만약에 정말 해리스가 만약에 지지도에서 계속 이 상태로 가서 진다면 팟캐스트 활용을 먼저 못한 게 저는 굉장히 패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때 오바마랑 다 같이 클린턴까지 출정했을 때 대선 출정 시 때 분위기가 좋았었던 그 분위기를 그대로 팟캐스트로 이어나가면서 계속해서 전면적으로 나섰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너무 몸을 사렸어요. 지금 방송국의 토론회는 딱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방송사에 상대방을 지지하는 방송사에 출연하기 싫어해서 부담감 때문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중간에 이 부동층들 있죠. 부동층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부동층들은 적입니다. 이 지금 어차피 양쪽의 지지자들 극성적인 지지자들은 뭔 소리라도 바뀌지 않아요. 머리에 이미 시멘트대로 굳어서. 그런데 그 부동층이 결국 1%, 2%를 가르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뭔가 살펴본다고요. 그건 뭔가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통로가 팟캐스트랑 SNS밖에 없는데 팟캐스트에 나와서 3시간씩 떠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엉뚱한 대답을 하더라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 별로 싫어하는데 좋아하지도 않는데 3시간 동안 못 얘기를 한 거야? 듣게 됩니다. 젊은 층일수록 더더욱 그렇죠. 지금 이 로건, 이 조 로건이 운영하는 이 팟캐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독자 수가 1,800만 명이에요. 세계에서 팟캐스트 1입니다. 그래서 스포티파이에서 거금을 주고 이 사람을 데려갔어요. 이 채널과 함께.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서 동시 송출되는 게 지금 조회수가 4천만 회가 이르고 있습니다. 3일 만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주 시청자들이 남성이 많고 35세 미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성 부분이 굉장히 허약하고 젊은 층의 지지도를 뽑아와야 되는 지금 해리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죠. 그리고 로건과 조 로건하고 같이 먼저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어그러졌죠. 지금 할지는 모르겠는데 조 로건은 지금 아직도 나는 해리스랑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조건을 근데 달지 말아라.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성사될 가능성도 아직 있지만 트럼프가 먼저 나와버렸다는 거. 그리고 3시간 동안 떠들면서 이런 자료들도 뛰어가면서 그래프까지 보여주면서 하니까 아무리 미치광이라고 도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거를 3시간 동안 보다 보면 듣게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지금 조 로건 여기 1,800명 구독자 지금 있는 이곳에 도널드 트럼프가 나가서 3시간을 떠들었다. 그런데 3시간을 떠들었는데 여기서 TSMC가 시범 케이스로 호되게 그냥 물론 트럼프가 선생님 그런 입장은 아니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큰 시장을 다 기대서 지금 장사를 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시범 케이스로 걸렸다. 시범 케이스로 걸렸다는 얘기가 사실 제일 잘하는 거기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시범 케이스로 혼낼 때 제일 잘하는 애를 혼냅니다. 오히려 모범생을 혼내요. 선생님이. 모범생을. 어차피 노는 애들은 해봤자 말을 안 듣거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3시간. 2시간 58분 49초입니다. 무편집으로 3시간을 떠듭니다. 쉬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분이 이제 등치가 되게 좋아 보이죠. 코미디언 출신인데 UFC 인터뷰어 있죠. 마지막에 승자랑 패자 인터뷰할 때 마이크 들이밀고 멘트 날리시는 분. 이분이에요. UFC. 뒤로 가오겠습니다. 말빨이 죽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완전 공격적으로 그렇죠. 트럼프 하는 말 다 잘라먹었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트럼프도 다 열지는데 다 잘라먹고 트럼프는 막 공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열광하는 겁니다. 이 밑에 소프트 인터뷰라고 달리면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밑에 댓글이 하드 인터뷰였다. 슈퍼 하드 인터뷰였다가 달리면 더 반응이 좋아요. 오히려 그 3시간 동안 그걸 견딘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견뎌야 되는데 해리스는 1시간 하자고 조건을 달아버리니까 그걸 자꾸 피하는 느낌이 드니까 지금 그 부분에서 빠진 겁니다. 남성들이. 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예전에 7월 달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SMC를 두고 우리는 보험회사와 다를 바가 없다. 대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물론 TSMC를 포함한 대만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지정학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사실 대만을 치더라도 사실 뭐 솔직히 트럼프가 움직일까 말까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다른 나라 문제로 냅둘 것 같기도 한데 대만이 우리나라가 대만을 지켜주기도 하는데 TSMC는 우리나라에서 다 뽑아먹기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로건과 인터뷰에서 워딩은 이런 거예요. 그 반도체 거래는 정말 나빴다. 이게 칩스법 얘기하는 거죠. 단 10센트도 내놓지 않아도 됐다. 관세로 해결할 수 있었다. 지금 뭐냐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니스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미국의 공장을 세우면 칩스법에 따라서 지원금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하러 지원금을 주냐 이거예요. 트럼프는 단 10센트짜리 그 거지한테 주는 동전 한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걔네들이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반도체 팔려면 관세를 100% 200% 때려버리라 이거래요. 그럼 걔네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관세가 무서워서 트럼프 형님 공장 그냥 공짜로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트럼프 지금 생각은. 뭐하러 TSMC 삼성전자 SK하니스한테 동전 한 입을 주냐 이거예요. 바보같이. 지금 그게 계속해서 이어진 기조입니다. 트럼프가. 어제는 더욱더 강력하게 말했고요. 이런 내용이 이전부터 계속 말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은 이런 걸 지지한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뒤로 가보겠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 SK하니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자 뭐 해리스라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팟캐스트에서의 대응이 조금 늦어서 젊은 남성층들 특히 자기 집도끼인 흑인 남성조차도 지금 지지도를 조금 잃어버리는 그 조금 패착이 있었지만 바로 대응을 합니다. 그 칩스법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면서 TSMC를 시범 케이스로 때리고 삼성전자 SK하니스 같은 이 기업들에게도 지원금을 한 푼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마자 바로 미시간주의의 햄록 반도체 공장을 찾아요. 저 아까 조 로건의 지금 트럼프가 나와서 3시간을 떠들고 그 반도체 칩스법이 화두로 떠오르는 걸 캐치했어요. 이런 것까지 잘 하는데 왜 안 나와서 말하냐 이거죠. 팟캐스트에. 제발 나오세요. 28일 미시간주 햄록 반도체 공장을 찾아가지고 바로 봐라. 우리 미국 반도체 공장 이 노동자들 이 노동자들에게 가는 돈이 칩스법에서 나왔다. 왜 트럼프는 이거를 지금 가지고 자꾸 죽었느냐. 이 사람들을 지금 살리는 건데 우리 반도체를 살리는 건데 이러면서 트럼프는 대통령이었을 때 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팔았다. 그것은 중국군 현대화에 도움을 줬다라고 주장했어요. 물론 해리스의 주장이고 트럼프도 트럼프의 주장이에요. 그건 유권자들이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미국의 대통령의 두 가지 최우선 순위 국가와 국가의 안보와 번영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는 공방전이 펼쳐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시간을 떠들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어요. 존 F. 케네디의 암살 범이 누구냐 하는 그 자료를 지금 시간이 지나서 열 수 있게 지금 되었거든요. 대통령이 열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UFO 외계인에 대한 것도 있어요. 조 로건이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예전에 렉스 프리드만 유튜브에 나왔을 때도 질문했었고 그런데 트럼프가 이번에 진짜 자기는 이번에야말로는 그걸 다 열어서 공개하고 싶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 재미있는 것도 있는데 뭐 여기서 그게 주제가 그 중심 주제가 아니잖아요. 갑자기 해리스가 UFO가 있다고 믿는 트럼프는 안 됐습니다. 그거 한다고 지금 표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을 찾았다는 거는 무슨 의미겠어요. 칩스법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화두기. 이게 지금 해리스도 안 겁니다. 이민법이라는 이민, 불법인자 차단 뭐 이것도 지금 큰 화두고 칩스법도 지금 화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칩스법을 지금 폐지하거나 뭐 이렇게 몰아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팟캐스트에 나와서 자기 얘기만 3시간 풀면 그렇죠? 참 좋을 텐데 제가 계속 아쉬워서 하는 얘기. 그리고 둘 다 나와서 댓글에 그런 것도 많아요. 다 무슨 외국 영어로 되어 있지만 번역하면 왜 이렇게 3, 4시간 떠드는 거를 미국 대선 후보 2명이라면 양쪽에서 다 나와서 동등하게 이 유권자들이 판단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아쉽다는 것이죠. 그렇죠? 유권자들이 솔직히 뭔가 판단할 뭐가 있어야 될 거냐. 특히 부동층은. TV 하나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팟캐스트에 나와서 3, 4시간 떠들면서 서로의 정책을 알리는 이런 시간은 어느 나라라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 반도체 과학법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디비전 A랑 B로 나눠져 있어요. 일단 이 A는 돈 주는 거에 주로 직접 보조금을 390억 달러 주고 인력 개발 지원 지원금으로 2억 달러를 줍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지원법이라고 되어 있어서 542억 달러로 되어 있고 두 번째 부분에 첨단기술 및 과학 부분 R&D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어요. 반도체 지원법에 542억 달러가 있고 첨단기술 및 기초과학 R&D에 1,699억 달러. 이렇게 해서 여러 분야에 나눠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 과학법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칩스법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고요. 인력 양성 투자 내용입니다. 여기 진하게 된 글씨만 보면 하여튼 교육, 인력 발급, 연구 지원, 대학원생 멘토링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도체 칩스법이 기업에 돈 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도체의 뿌리부터 키우겠다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이전 단계부터 지금 여기 체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초등학교 이전 단계부터 우수 인력을 미리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기르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잃어버린 반도체의 1단계부터 지금 하려는 지금 그 법이에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돈에만 다 집중돼서 그래요. TSMC에 돈을 주냐마느냐 그걸로 다 집중돼 버렸어요. 미국 반도체 과학법 내 인력 다양성 관련 투자 내용.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다 인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부 다. 여기도 여성 소수자, 장벽을 넘기 위해서 뭐 해주고, 국립과학재단. 이게 다 우리의 나라한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공계에 가야 될 똑똑한 학생들이 전부 의대로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 의사되겠다고. 우리 공대 이공계에 똑똑한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돈을 안 주니까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과학의 참여 확대, 스탬 분야의 기회 확대. 쭉쭉 있습니다. 소외 지역. 이거 보시면 아까 돈을 주는 것보다는 그 인력의 뿌리를 키우는데 훨씬 더 할애가 많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는 대외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한 거죠. 이건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이때만 해도 2022년도 5월 달이죠. 이 웨이퍼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사인할 때 이때만 해도 삼성전자가 이제 막 그 다시 뭐 10만 전자 얘기나고 이럴 때거든요. 자, 이럴 때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습니다. 2024년도 6월 달, 올해 6월 달에 이 전부터 있었는데 K-반도체 기율 18조 원 원래 처음에 26조 원인가 나왔는데 18조 원 금융 패키지 7월부터 개시한다고 해서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자금도 마련해놨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거 쭉 있고요. 우리도 뭐 인프라 타고 뭐 저기 예비타당성 면제해줘서 공장 쉽게 짓게 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게 통과가 될 상황이 아니어서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동진 의원이 삼성전자 출신이잖아요. 삼성전자 출신으로 강남. 강남은 워낙 강세라 국민의힘이 그냥 당선이잖아요. 당선되셔서 이제 반도체 전문가시니까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안 발의를 했어요. 이게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 방안이라고 해서 그 아까 칩스퍼법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하고 인력 양성. 이게 두 개로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교실을 만들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국회에서 배우는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직접 갖고 나왔죠. HBM 갖고 나와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한테 왜 반도체 HBM이 지금 뭐 이슈고 이런 거를 삼성전자 출신으로서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활동들 중요하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마지막입니다. 자, 지금 보조금에 대한 내용인데 중국에서 보조금이 17만 6479건이 있었고 미국이 8만 9300건이 있었는데 자, 보조금이 좋은 영향이 있고 나쁜 영향이 있는데 이거는 왜곡된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이 화해에다가 엄청나게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저기 BID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좋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시장을 왜곡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맨날 전기차 할 때 중국 그 제외하는 게 중국은 지원금 빨로 솔직히 막 밀어붙여가지고 저런 수치를 올린 게 많거든요. 그런 보조금 왜곡 때문에 자꾸 지표에서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많아요. 미국도 이번에 칩스법 같은 경우에 여기 보조금 때문에 왜곡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섣부르게 아직 새싹 새싹인데 막 다 될성부른 떡잎처럼 자란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보조금이. 그게 보조금 왜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칩스법에서 처음에 나왔던 몇천억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면 안 돼요. 미국 반도체는 이제 막 아까 보면 초등학교 이전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1단계부터 기초를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약하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트럼프가 세게 나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칩스법 논쟁. 삼성전자도 침 먹으면서 손 놓고 구경할 거리는 아니잖아.